사이폰의 원리를 이용한 변기를 만들어요. 준비물, 투명컵, 받침대, 변기, 변기 뚜껑, 호스 변기 구멍에 호스를 연결해요. 변기를 받침대에 끼우고, 받침대 구멍 위아래로 호스를 연결해요. 투명컵에 받침대를 맞춰 끼워요. 변기에 변기 뚜껑을 끼우고, 뚜껑 부분을 열어요. 변기에 물을 조금씩 따라요. 변기에 물이 호스가 구부러진 높이보다 많이 차면 호스를 따라 물이 올라갔다가 투명컵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관찰해요. 변기 뚜껑을 끌기준비가